퀘스팅 온 더 그리드 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퀘스팅 온 더 그리드 미니시오 미스티컬 크롭 매지컬 크롭스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EMC가 폭주하고 있어요 갑자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미스티컬 어그리커처 여긴 미스티컬 어그리커처가 아니라 여기는 매지컬 크롭스 인데 미스티컬 어그리컬처의 원본이긴 하죠 근데 원고장 원..본..본고장에서 생각해보면 에메랄드 이렇게 만들면 됐었는데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었어 블록 하나만 넣어두고 다크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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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BMC 너무 많아 이렇게 만들어도 남아도와 다크메터 다크메터 또한 도망가 다크메터 다크메터 라빨 이것도 만들 수 있어 어? 시계 내가 그때 만들어놓고 어따 놨네 아 여기 아직 넣어놨구나 이 아 프로략트를 좀 진행해야 돼 그 다음은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조작돌, 목탄, 그 다음에 다이아, 금, 레드스톤, 철 조작돌 해서 목탄해서 이거 만들어 주고요 다이아랑 철, 아니면 다이아랑 금, 아니면 다이아랑 레드스톤 뭐냐? 감아먹었다 일단 철이랑 레드스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다이아랑 석탄이구나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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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구운돌만 됐던가? 응, 돌 상자 알키미스털 체스트 여기다가 하이? 아니 이거는 저건 가방이고 일단 지금 가방 만들 것 없이 바로 에너지컨드에서 간다 흥여서 그 다음에 다이아 에너지컨드에서 2가 어, 저거랑 4개 4개 2 그럼 PS도 없어 오케이 됐고 아, 여기는 그게 없구나 프리에이트 EX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그게 지능이 안되네 그 다음 단계에 그게 지능이 안되네 그 다음 단계에 그게 지능이 안되네 그 다음 단계에 지능이 안되네 1,2,3,4,5,6,7 종류인데 나 지금 6개 밖에 안 만들었어 가위있고 가위있고 사위있고 도끼있고 칼있고 괭이있고 복괭이가 없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에 제거에 가위밍 태그 전치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 괭이 레드 카톨 그 다음에 망치, 두끼, 삽 모닝스타 됐다 집어넣지 이거 필요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갑자기 짱짱맨이 되어 버렸잖아 맞다 이거 다음 단계 있지 않았어 아 있네 켈빈스타오메가 이걸로 넘어가려면 다이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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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다이아랑 더block B, 4개, 집어넣고, 4개, 스페어, 오해가, 오케이씨 E, MC 덩어리 다 덮고 소울스톤, 레드메탈 소울스톤 어디있어? 여기다 빨강색 가루랑 청경석 반대인가? 그 다음에 이거 물량동이의 다큐멘터 물량동이 간다면 이따가 용암도 가겠지 미래를 매다볼 줄 아는건데 박수맥 투구에 얘랑 얘랑 잼 헬멧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바디때는 설탕 필요하네 설탕 없네? 아까 구입했었지 여러분들 입장에선 설탕 설탕 드래그 레드메탈 바디스톤 잠 체스탕 젠 젠 젠 체스트브레이드 다음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